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학원소멸 여러분들에게 학원소멸합니다. 학원해서 돈 벌지 못하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1타강사 지금 죄인시되고 있죠. 이 정부 들어와서 1타강사도 소멸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이유들은 AI 또는 AGI 시대가 오고요. 채집 BT가 나와서 교육 생태계가 완전히 뒤집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AI 넷이라는 신문을 제가 발행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자 이제 채집 BT가 나오고 생성 AI가 나와서 그렇죠. 생성 AI가 나와서 이제 아이들에게 숫자를 암기하도록 가르치는 대신에 새로운 방법 이제 숫자 또는 시험 잘 치는 이런 방법을 훈련해서는 아무 짝의 쓸모가 없다라고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성 AI 출연으로 구직을 하거든요. 사람을 구할 때 그렇죠. 사람들을 모집할 때 나는 회계사를 필요해 나는 디자이너가 필요해 나는 개발자가 필요해 거기에 생성 AI 생성 AI 할 줄 아는 사람을 모집하는 그런 경우가 36배로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채용 공고가 생성 AI 하는 사람을 원해라고 언급하는 채용 공고가 작년보다 36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2배 증가한 게 아니고 3배 증가한 게 아니고 30배 증가한 게 아니고 36배로 증가했어요. 이제 생성 AI만 배우면 기본적으로 급여는 그렇죠. 3억 5천 정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방 의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생성 AI 하는 사람들을 뽑아요. 생성 AI는 별거 없어요. 컴퓨터에다가 이것저것 탁탁탁탁 쳐넣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생성 AI한테 일을 시키는 거죠. 일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AI가 사회적인 발전으로 학습 방식이 이제는 바뀐다. 지식 전달이 아니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아이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협력하려면 학원 가면 절대로 안 되죠. 학원 가면 남을 떨어뜨려서 죽이고 남을 저 빌딩 옥상에서 떨어뜨려 죽이고 자기만 살아남아야 되는 걸 가르켜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지 말고 악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가르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미래에 AI가 모든 정보를 다 주고 내가 AI를 머릿속에 지니고 다니는데 뭘 시험을 쳐요. 시험을 치기는 그죠. 머릿속에 있는 건 묻기만 물으면 다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은 사회적인 기술, 비판적인 사고, 창의, 혁신, 도덕, 가치, 인격 그죠. 도덕적인 가치나 인격을 가르치는 곳은 전반대로 가르치는 곳이 학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집단, 지성, 집단활동, 동아리활동 이런 것만이 한 아이들을 미래에는 원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역할도 변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은 전부 창업을 한다 그러고요. 그래서 선생은 멘토나 코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그죠. 알려줘야 돼요. 무슨 프로젝트를 하면 이게 미래 프로젝트다. 그리고 기술을 전부 통합해서 또 알려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평생 교육이다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이미 졸업장 학위 소멸 시대로 갔고요. 마이크로 크리덴셜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이크로 크리덴셜이라는 것은 한 가지 자기가 생성 AI에서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꾸는 그 기술, 마이크로 크리덴셜 그 기술의 수료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텍스트, 그죠. 글씨를, 글을 가지고 동영상, 비디오, 영화 만드는 거 내가 할 수 있어요. 생성 AI입니다. 또 글자 또는 문자를 가지고 내가 도표, 차트, 파이 다 그릴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마이크로 크리덴셜, 생성 AI의 시대가 간다. 시대로 온다. 그리고 내가 어디 대학을 나오고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가져왔습니다라고 전혀 안 봐요. 실용적인 교육을 하고요. 현장 경험이 뭐가 있나 자꾸 물어봐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너 지금까지 뭐 했어?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자기 주도학습, 자기 스스로 뭘 어떻게 배우는가. 이 사람이 새로운 지식을 어디서 어떻게 얻는가. 신문을 보고 얻는가. 책을 보고 얻는가. 아니면은 채찌피티로 무언가를 자꾸 물으면서 얻는가. 기술을 활용하는가. 이런 걸 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학원이 소멸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AI가 발전하면은 시험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시험 잘 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학원이죠. 학원은 시험용 외우기 전법입니다. AI가, AI 개발은 교육 시스템을 크게 변화시키는데 평가가 달라져요. 완전히. 그죠. 평가는 과목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지식을 평가하는데 AI는 개별 학습을 또 보고 얘가 수학 1을 하는지 수학 2를 하는지 보고요. 학생의 능력을 더 많이 평가해요. 표준화. 수료증, 학위, 교육에서 일정 수준의 표준화는 있죠.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역할이 점점 소지자가 특정 수준의 지식이나 기술을 획득했음을 알려주는 거. 그런 것이 더 중요하겠죠. 아까 마이크로 크리덴셜 같은 거예요. 동기부여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동기부여. 일부 학생에게는 학위나 자격증 취득에 대한 전망이 강해요. 아 나 자격증, 이 자격증 갖고 싶어 하면은 막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빨리빨리 많이 배운다 이런 거예요. 왜 학원이 필요 없는가? 지식을 업로드하는데 애플은 아이싱크라는 걸 만들겠다. 옛날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CHPT 같은 거죠. 바드니, 빙이니 뭐 이런 것들. 인공지능입니다. 이것은 파나소닉도 그죠. 2016년,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이거 지금 개발을 수십 년에서 발표를 했는데 데이터 디지털 전송 기술이에요. 데이터를 디지털로 전송을 시작해버려요. 여기 밑에 보면은 어떤 거냐 하면 여자가 시계 같은 걸 보여주면서 있어요. 그죠. 시계. 그 시계를 자기가 차요. 그러면은 자기가 가져있는 지식을 가지고 왼쪽에 있는 이 하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하고 악수를 해요.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의 몸의 전류를 통해가지고 전송이 됩니다. 뭐가 지식이. 내가 공부를 할 필요 없어요. 공부 많이 사람하고 자꾸 악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악수만. 오른쪽의 그림도 그죠. 이 사람이 뭐를 찾느냐 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디지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시계 같은 걸 찾았어요. 그리고 악수를 하니까 그 여자의 하얀 치마가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분홍색으로 여기서 변했어요. 이게 파나소닉에서 연구한 겁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했고 2016년에 발표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뇌파를 읽어요. 뇌파를 보면 앞으로 시험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아이패드로, 그죠. 패드로 보여줘요. 1번 문제를 딱 보여줘요. 그럼 내가 1번 문제를 봤어요. 그리고 뇌파를 읽어요. 아까 여기 있는 기계를 가지고 읽으면 뇌파가 반짝반짝하면 이 문제를 알아요. 1번 문제를 알아요. 그 다음 2번 문제를 딱 보여줘요. 학생이 2번 문제를 딱 봤는데 뇌파가 새까매요.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 이 아이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아는지 모르는지 머릿속에 들어있는지를 뇌파로 읽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이거는 TDCS라고 경주계, 경두계 직류 전기 자극법이에요. 뇌에 경두계에다가 직류를 흘려가지고 전기를 흘려가지고 자극을 해서 나의 지식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넘겨줍니다. 내가 내 머리에 있는, 그죠. 그것을 상대방하고 연결시켜요. 이 여자가 남자하고 연결을 시키면 이 여자가 알고 있던 지식을 이 남자가 알게 돼요. 특히 동영상이 그때 한때 나왔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20년 전에요. 인수분해를, 그죠. 전혀 알지 못하는 아이의 뇌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열 몇 살짜리에요. 그런데 이 풀지 못하던 인수분해를 적적 푸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난, TDCS 끝나고 난 뒤에. 또 있어요. 가장 큰 거죠. 이게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입니다. BCI라고 합니다.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뇌 컴퓨터를 연결을 해서 컴퓨터에 있는 모든 정보를 뇌에다가 그냥 연결시켜서 전달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슈퍼파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뇌에 칩을 넣고, 그죠. 컴퓨터를 연결해서 BCI로 하는 곳이 이렇게 많이 나와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자, 이렇게. 학원 필요 없다. 학원 소멸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 지금까지 학원으로 돈 많이 벌은 사람들은 많이 벌어서 충분해요. 지금 뛰어들지 마세요. 4, 5년 후가 되면 학원은 거의 없어집니다. 왜? BCI가 확 뜨기 때문에 그래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브레인하고 뇌하고 컴퓨터를 연결시켜 뿌리는데 뭘 학원에 가서 외울 필요가 있어요. 내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지식이. 박영숙의 미래TV. 여러분, 구독 버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